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상사 이다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3월 학평 치러졌죠. 동아시아사 파트의 분석과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아시아사는 여러분들 시험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2021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웠고 작년 3월 학평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편이기는 했는데 나올 만한 내용들이 딱 집어서 나왔다라고 느껴졌던 시험이었어. 출제 경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현대사 문항 선생님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했잖아. 현대사 파트가 5단원인데 5단원 파트의 출제 비중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현대사 파트가 교육과정 개정 전에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3월 학평에서는 무려 4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어. 17, 18, 19, 20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모두 다 현대사랑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계된 문항들이 출제가 돼서 이 문항 비중 자체가 바뀐 거 이런 내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내용들을 봐야 될 거 같아. 고난도 문항 자체는요. 여러분 동아시아사는 연표를 빼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50% 이상이 연표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연표형 문항이 적게 나와도 7문항은 출제가 된단 말이야. 연표에 대한 문항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가장 어려운 내용들, 사료 해석형 내용들이 들어가서 연표와 사료를 같이 해석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이거는 강조를 계속해서 해도 여러분 모자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작년부터 됐어. 그런 다음에 교과서도 4종 교과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내용들이 추가된 내용도 있고 빠진 내용들도 있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빠졌고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조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빠진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명확하게 분석된 여러한다 학습서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반영이 된 거고 7번의 오가도도 선생님 작년부터 선생님 교재에 실었던 내용들 알고 있지 애도막부의 오가도에 대한 확충이나 17번의 평화원법의 세부 내용도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 추가 심화된 내용들이야. 평화주의라던가 인권존중이라던가 주권재민과 관련된 3대 원칙들 이런 내용들에 기반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이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 요소를 아는 것과 내용 요소를 적용하는 영역이 있잖아. 이 내용 요소를 아는 것보다 적용하는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한 사이탐구 과목들도 있지만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직해. A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을 때 A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료로 나왔을 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면 그리고 연표에 대해서 학습이 되면 누구나 1등은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성이 파악이 되는 시험이 바로 이 역사에서 있어야 해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동아시아사에서 전반적으로 단원별 출제 비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2009 교육과정과 다르게 2015 교육과정에서 오늘날의 동아시아 그러니까 예전에 6단원 오늘날의 5단원에 해당되는 파트가 문항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자체에서 특징이 뭐냐면 지금 16세기와 관련된 11번 51%의 오답률을 가졌던 이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4, 5단원이야. 이건 뭘까? 4, 5단원이 특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대한 학습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올려가지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도 완강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지금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적어도 연표 특강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개념 1회독은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연표 특강부터 그 뒤에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커리큘럼 선생님이랑 해나가야 되는 것들을 그 시기에 적재적소에 맞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항이 66% 상하이랑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게 실제 수능에서 나온다 다 맞출 수 있는 문항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학습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상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전체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지 평화헌법과 관련해서 개정교육 과정에서 반영된 내용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들 무조건 해설을 다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에 힘줘서 봐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에서 내용을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6번은 메이지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들 이건 평이한 내용인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지 그리고 20번에 해당되는 생각구역도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문항이었어.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됐죠. 앞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냐면요. 지금 1단계 개념부터 5단계 파이널까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1년 동안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어. 내용들을 좀 보면 개념 강의가 3월 합형 치러지기 전에 완강이 되었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3월 합형을 치르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4월 달에 연표특강이 개강이 될 거야. 개념 강의에서 스토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을 했다면 그 세부적인 흐름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연대기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15강 동안 진행될 연표특강 연표특강은 무조건 들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라 역대 연기교제에 어려웠던 내용들을 다 선생님 안에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문제풀이 강의가 5, 6월에 전개되어 나갑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완전히 완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평가원을 치르실 거예요. 그 이후에 연계교제와 관련된 강좌가 진행이 되어 나가는 이 10시간으로 진행되어 나가거든. 연계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연계교제잖아. 그거에 대한 분석을 담은 강좌야.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연계율 자체가 올해 바뀌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변화였지. 작년까지 70%, 올해부터는 50%로 줄어들어서 연계교제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서 비연계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어야 돼. 그 비연계 파트가 바로 개념완성 강의에 들어가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들. 이거에 대한 학습이지. 개념완성은 그러니까 1년 내내 잡고서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강좌입니다. 연계교제까지 학습했으면 수능을 치를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수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고 이걸 치르게 되면 대략적으로 본인의 상황 자체가 파악이 돼. 내가 어느 정도에 와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거든. 그걸 보완해 나가는 작업 속에서 아주 고퀄리 때 평가원에 준하는 모유고사 문항들을 파이널 모유고사 파트에서 풀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고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물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던데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누가 인생을 왜 살겠어. 지금 성적이 수능 성적이면 지금의 성적 데이터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겨울 보안 동안에 성실하게 학습했던 내용들을 잘 인출할 수 있는가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치러봤던 첫 번째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그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본인을 좀 토닥에 주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총평 마치고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